찬호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써클차트 2023 부문별 수상자에서 트로트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르별 수상자로 참석하신 이채민님이 올해의 트로트 부문 장르별 수상자 위너로 이찬원님을 수상자로 호명했고 찬호님의 풍둥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찬호님이 광중들의 환옥 속에서 무대에 등장하여 2023 써클차트 부문별 트로트 부문에 대한 수상소감을 전하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